안녕하세요 골삭이 텐티비 소나무입니다 최근에 작업영상도 좀 올리기로 했었는데 우리 성간배수로 출퇴파기 한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다보니까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네요 어두워하지 않게 직원들 얼굴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오늘 야간합니다 야간 안죽고 살아있습니다 야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 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공기도 있고 하다보면 또 본의 아니게 또 야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현장에 직원들은 볼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공정상 야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장비 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또 이 업도 하나의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고 볼일이 있니 없네 뭐 이런거 보다는 묵묵히 또 해주면은 또 시키는 사람도 좋고 또 하는 사람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캡틴도 오늘 사실은 저 앞에 캡틴 옆으로 깨고 있지 캡틴도 오늘 좀 집에 볼 길이 있는데 말없이 묵묵히 깨잖아요 더 열심히 깬다 아입니까 캡틴이 또 깨주면은 저는 이렇게 쭉 타고 또 걸어 들어가서 다시 쭉 걷어 낼겁니다 레벨을 보고 이런 작업입니다 요게 길이가 좀 뺑 눌러 앞으로 해가지고 한 850m정도 갈 겁니다 오늘은 한 8시쯤이나 돼서 마칠라 모르겠네요 아 여튼 여건이 되면은 뭐 작은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직원들하고 하다보니까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